다음 곡을 보내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는 무조건 웃긴 건 되는 거 같은데? Q. 팬분들은 이거 중복한 되면은 뭐 가는 거냐. Q. 붙였어요, 되게. 일단 simple is best. 다 어떻게 붙였어요? 어, 휴닝카이랑 연주행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. 저 저 들은 거 있다니까. Q. Q. T-S-T-R-O 빙고는 하나가 또 있잖아. 야 어차피 다 채우게 되어있지? 세 개네. 아 네 개네. 다 세 개네. 아 몰라. 어쨌든. 아직 저도 다 채우시게 되어있어요. 가지고 있어야 돼. 염방 안 뛸 거예요. 전 이거 열 장을 주셔도 다 채우겠네. Don't worry. 뭐야 쟤. 열 장이 되어있어. 염방 안 뛸 거예요. 아 나 이런 거 조금만 안 뛸 거예요. 아마 다시 뛰면 더 불쾌하겠지? 오케이. 다들 되게 신선하게 붙였네. 나 삼아도 되게. 형도요? 일반적이 웃지. 아 이렇게. 며칠까지 붙이면 되는 거였죠? 13일. 13일. 오늘이 13일인가? 예. 야 한 줄 완성. 저 한 줄 완성해요. 아니 벌써 한 줄을 완성했다고? 저요. 저 만들었어요. 아 뭐야. 그러면 하나 해야지. 어? 지금 뽑기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나요? 네. 뭐야? 얘네 뭘 붙인 거야? 한 거 하나 찾았습니다. 아니. 예수를 위해. 8개를 붙였는데 왜 티를. 예수를 위해서. 나도. 왜 아무도 한 줄 완성을 못 했어? 나 한 줄 할 수 있는 거야. 한 줄 할 수 있는 거야. 아싸. 일단은 티를 완성했고 X는 완성하다가 말았습니다. 저도 비슷한 감성입니다. 아 범규 떼는데요? 이거 이래도 되나요? 다시 붙여. 안 돼 안 돼. 부정 안 돼. 아니 안 돼 안 돼. 금방 뽑을 수 있는 날이 와요. 컷. 너 눈 감았다 뜨면 두 줄 완성돼 있을걸? 저도 됐어요. 저희 한 번에 공개하면 안 돼요? 뽑고 나서 몇 등인데? 아 혼자 있는 이 친구가 좀. 제가 뽑아도 되는 거야. 지금 비어있는 건 팬분들이 뽑으신 건가요? 아 이거 편하게 하면 되네. 몇 등이에요? 4등. 알겠. 메시지 카드. 아 저 이거 이러다가 바로 1등 뽑아버리는 거 아니에요? 1등. 아 팬분들 1등 제가 뽑아버리면 너무 죄송한데. 다시 뽑을게요. 저 이런 거 음주 한 번이에요. 5등이 이런 거 보세요. 2등? 1등. 2등이나 저건? 2등만이에요. 아니야 저거 5등이. 어떡해 근데 저 이거 바꿔야 될 거 같아요. 아 이거 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제가 뽑아버려가지고. 어떡해. 5등이네. 이거 다시 뽑아야 돼요. 5등이네. 팬분들 1등 하셔야 되는데. 제가 너무 좋은 거 뽑아버렸어요. 죄송해요 여러분. 바꿀게요. 짜잔. 저희 5등 상품은 뭐죠? 아 랜덤인가요? 아 그래도 4등이네. 아 내 최 수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. 제발 수빈이 나와줘. 저도 한 번 사인해드릴게요. 수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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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아. 수빈이야. 그렇게 좋아요? 수빈이 내 최. 그렇게 좋아요? 당선. 다 채워지는 거 들을 따라. 아싸. 연준이 형은 뭐해? 나 4등. 와 좋겠다. 와 좋았다. 우리 글씨잖아. 멤버들이 직접 써줬어. 아싸. 이거 저희가 그냥 갖는 거 봐요. 좋아요. 땡. 왜 땡이지? 아 땡큐 소모치. 형 땡이라고요? 땡. 너 땡이야. 앞으로 휴닝카이가 맞춤법 틀릴 때 맞춰서 들고 있어요. 땡. 연락하네. 땡. 틀렸어 카이는. 틀렸어. 틀렸어. 들고 다녀야겠어요. 감사합니다.